지금 보시는 여기 동두천역이고요. 사실 동두천시 인구가 영주시보다 한 만 명 정도 적습니다. 그러나 인구 밀도는 영주시보다 10배 이상 높고요.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시화가 잘 됐다는 그런 얘기인데 아마 한 10년 내로 동두천시 인구가 영주시 인구를 역전해서 추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상으로 진중권 교수님 강의 전 동두천 캠퍼스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설은 동두천 일반산업단지라고 해서 제1일반산업단지인데요. 사실 제2일반산업단지도 저희 캠퍼스 북쪽으로 나와 있습니다. 제2일반산업단지